1% 건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의 기술 단 1% 완벽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제품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 여기는 실크로드 CNT R&D 센터입니다 실크로드 기술연구소는 1998년 설립 이후 20년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해오며 건설 소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콘크리트 혼화재가 건설 과정의 효율성과 건축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에 실크로드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치열한 연구를 거듭하며 건설 소재 분야 새로운 기술의 발자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연구진을 구성하고 다수의 특허와 신기술을 보유한 실크로드는 최적의 연구 환경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이 나온다는 신념으로 R&D 분야에 집중 투자해왔습니다 2021년 한국 동종업계 최초로 최첨단 연구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기흥연구소를 설립 오직 실크로드만이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개발하며 건설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세계 최고를 지향합니다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길게 사람들의 기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술력으로 건설 소재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기술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고객의 기대보다 한 걸음 더 먼저 움직입니다 체계화된 연구개발 프로세스로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전 세계 수많은 건설 환경에 최적화된 현장 기술 지원 서비스로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정확하게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1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더로 선장하는 그날까지 실크로드는 최초의 도전을 넘어 더 완벽하고 더 혁신적이며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통해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첨단 건설 소재의 글로벌 리더 실크로드 실크로드